안녕하세요. 생명어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 대수능 총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해설강의는 따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총평에 집중해서 최근에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 총평이라는 것과 해설강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 수능을 본 수험생보다는 앞으로 수능을 보게 될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앞으로 수능을 볼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총평 자료는 한정철 공지사항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전체적인 출제 기준은 기본 문항과 핵심 문항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평가원에서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생명과학을 포함하여 탐구를 지금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본 문항과 중간 난이도 일명 중킬러라고 하는 중난도 문항 이 두 가지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높이는 그 경향을 꾸준히 보여왔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기본 문항이 단순함기만 갖고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기본 문항도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자료를 해석하는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항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문항이라고 하는 막전위 근육 유전 파트에서의 문제도 한 문제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고난도의 킬러 문항을 많이 낸다기보다는 중간 난이도의 중킬러 문항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감 난이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 문항과 중간 난이도에 해당하는 중킬러 문항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 그렇게 매우 어렵다는 느낌은 없지만 전체 이 순문항을 30분 내에 풀어내는 그런 시험장에서의 환경, 체감 난이도로 본다면 매우 시간이 촉박한 그런 꽤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문항은 13개고요. 그리고 핵심 문항은 7문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 문항 중에서도 고난도 문항이 1문항, 돌연별의 문제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가 중킬러 중간 난이도의 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원별 출제 문항 수는 1단원 2개, 2단원 2개, 3단원이 7문항, 그리고 4단원은 6개, 5단원은 3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디테일한 소단원별로 출제 문항 수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등급컷은 말 그대로 예상 등급컷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1등급은 대략 45점 전후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 난이도가 총 6문항이고 고난도 문항이 1문항, 돌연별의 문항이에요. 그리고 난이도는 중상으로 잡는데 이 난이도는 문제 하나를 뜯어봐서 객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는 중상 정도인데 체감 난이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문항도 시간이 걸리고 중난도 문항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봤을 때, 특히 과탐은 마지막 교시에 모르다 보니까 누적된 피로감 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본 문항, 중난도 문항의 난이도의 상향 조정 이런 측면에서 체감 난이도는 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난도 문항부터 간략하게 출제 경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족에 대해서 표정보를 줬고요. 여기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첫 번째 구성원들을 다 기호로 처리함으로써 부모 자식 간의 유전자의 흐름을 이용해 부모와 자식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임 펠터라고 하는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X염색체 유전의 클라임 펠터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풀이하는 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는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하는 단계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입니다. 저의 컨텐츠에서는 철철 실무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할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중난도 문항에서는 막전이 문제가 대표적인 3단원 문제 중에 근육과 더불어 학생들이 부담스라는 소재였는데 실제 최근에는 막전이의 숫자를 기호로 바꾸는 경향이었어서 그런데 실제 수능은 숫자로 돼서 기존에 나왔던 대부분의 막전이 문제와 체감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던 점 단지 신경을 3개 주고 시냅스를 3개나 제시함으로써 시냅스의 개수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갔었던 것 하지만 자극중점을 찾는 데 있어서 또는 시냅스를 찾는 데 있어서 꽤 많은 막전이의 숫자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사례는 저희 철철 실무의 문제에서 시냅스 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의 컨텐츠를 사용했던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냈을 거고 최근 경향에 시냅스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고 미래의 소음생들도 시냅스 문제가 요즘에는 흔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 문제입니다. 근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근육의 분수 조건이 올해 수능에 또 출제가 되었는데 시점이 3개여서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정보가 꽤 깔끔하게 제시가 돼서 분수 조건을 빚값으로 개설하는 훈련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매우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수 조건의 경우에는 제가 함께 소음생들하고 훈련을 할 때 활용했던 자본기 문제의 동일한 형태의 분수 조건이 있어서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면 문제를 가볍게 풀 수 있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최종 점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고요. 세포분열 문제는 가장 최신 트렌드가 출제가 됐는데 유무표와 DNA 상대량 더한 값 이 두 개 자료를 섞어서 가장 최신 경향의 문제가 나왔고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최종 점검에서 자주 다뤘던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당황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한 개체의 지원기 세포 3개를 갖고 출제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 하나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의 반대량 같은 한 풀이로 하나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의 발견된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 포인트를 빨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세포모식도 문제인데 세포모식도는 사실 과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단편적으로 세포모식도만 갖고 문제를 출제했다면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세포모식도에 DNA 상대량 더한 값을 결합함으로써 체감 나디를 높였다.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뭐냐 성염색체 XY 두 개를 기호로 모두 표시함으로써 다소 새로운 느낌을 줘서 당황할 수 있게끔 했었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세포모식도의 훈련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포모식도만 해서는 안 되고 DNA 상대량에 대한 정보를 결합해서 훈련이 된다는 거 로지겐제에서 유사 사례를 공부해 본 적이 있었고요.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평가한 가계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구성원을 기호로 처리하여 제시된 추가 조건으로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이나 성별을 구분해내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성별은 알려주고 출제했지만 그러한 경향들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에서 유사 사례를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핵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건 말씀을 드렸고 이번 기본 문항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수능에 평가원에 나왔던 바로 HIV라고 하는 소재예요. 사실 이 HIV, 질병을 하면 AIDS라고 하는 바이러스 질병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공부할 때는 들어봅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사설에 나오게 되면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지엽적인 걸 내냐. 그런데 이 사설의 역할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엽적인 것들도 종종 내곤 하거든요. 그런데 평가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HIV의 출제 사례는 최근에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본 문항에서 기존의 기출에서 나왔던 것만 학습해서는 안 되고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소재들도 꼼꼼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종철의 컨텐츠를 활용하실 때도 이러한 기본 문항에서의 지엽적인 소재들이 과한 지엽은 오히려 독이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수능의 범주 안에서 출제하는 기본 문항의 지엽 사례는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어렵진 않지만 공부를 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까먹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능 계획을 만나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암기적 교수가 어쨌든 활용이 되기 때문에 까먹어버리면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기본 문항의 방향을 평가원에서 제시해 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실제 이제 저의 컨텐츠 출제 사례는 알집이라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에서 출제에서 그래프가 좀 유사하게 나와서 풀어본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영구에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저도 강조를 해왔었는데 방영구는 꾸준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단순히 더하기 빼기 하는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방영구의 추론형이 출제가 되고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5단원 생태계 쪽에서 계산 팟에 해당하는 방영구 이 부분을 꾸준히 계산 훈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제 사례 다양한 문제들이 저의 컨텐츠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의 RGB 교제에서도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RGB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최신 트렌드에서 아직 기출에서 대비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막전이 근육 그리고 5단원 생태계에서는 방영구 문제예요. 참고하시라고 RGB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총평은 수능을 본 수험생들이 보는 영상이 아니죠. 미래의 수험생들이 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수능 총평을 통해서 미래의 수험생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점수의 근간 기본 문항 훈련이 상반기 때 반드시 확실하게 기반을 닦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하반기 때 아무리 내가 핵심 문항 어렵다는 유전 파트의 훈련을 해서 잘 맞춘다 하더라도 기본 문항에서 점수가 흔들려 버리면 전체적인 시험에서의 시험 시간의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이번 수능의 교훈이기도 해요.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문항의 풀이 시간이 꽤 길어졌어요. 그리고 중간 난이도의 문항들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훈련한다기보다는 1단계 기본 문항 훈련을 확실히 하고 2단계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막전이 근육 유전을 꾸준히 훈련한다면 과탐해서 생명과학이 여러분들한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미래소험생분들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꼭 수능의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